세계적인 팝스타 저스틴 비버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성신여대 석영덕 교수는 비버에게 야스쿠니 신사 참배의 실상과 문제점이 담긴 동영상을 전송했습니다. 한국 홍보 전문가로 유명한 석영덕 성신여대 교수가 야스쿠니 참배 논란을 일으킨 팝스타 저스틴 비버에게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동영상에는 야스쿠니 신사의 실상과 참배의 문제점을 알리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 야스쿠니 신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범들의 혼령을 추모하는 위패가 담긴 곳으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곳입니다. 지난해 12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공식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국제적인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극우주의가 급부상하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일 간 사이버 대결도 뜨겁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캘리포니아 글랜데일 시립공원에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을 놓고 한일 양국의 네티즌들이 사이버 대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석영덕 교수는 한국인과 세계인이 알아야 할 역사 이야기란 제목으로 일본군 위안부, 독도, 우길기, 야스쿠니 신사 참배 동영상을 시리즈로 제작해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